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여수경찰서는 어젯밤 9시 20분쯤 여수시 묘도동의 한 주택에서 55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마을 주민 47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